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8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월 60시간 범위에서 시간당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기점과 답심리점 2개소에 이어 6개소를 추가 지정해 8월부터는 총 8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천원이나 이중 3천원은 지원하고 이용자는 시간당 2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용 대상은 독립반의 경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은 6개월 이상에서 2세 영아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3천원에서 5세 영아입니다.